둘, 셋, 신청 후! 안녕하세요, 신차입니다. 네, 2023년이 마무리되고, 벌써 2024년이 찾아왔습니다. 2023년 지난 한 해는 구독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. 싸인펜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. 2024년도에도 저희에게 쏟아주신 사랑과 관심을 소중하게 하며,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, 2024년도 즐거움 가득 산사하는 시그니처가 되겠습니다. 안녕! 황팬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